안녕하세요. 파더앤미입니다. 오늘은 뿌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. 뿌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친구는 낸도에게 언제나 같이 있는 친구이죠. 뭔가 계속 날라다녀요. 얘는 그리고 한 친구가 더 있죠. 낸도 때문에 태어난 애들이라서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애들이에요. 낸도의 철 때문에 항상 저희 집을 누비고 다니는 뿜이랑 뿜이에요. 네. 이 두 친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. 음.. 낸도도 같이.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항상 낸도의 옆에 붙어 있답니다. 낸내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? 낸도 컬러링을 할게요. 네. 네. 이 친구는 온도 곁에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늘 엔도와 함께 다닌답니다 이렇게 있을 땐 더 심하게 뿜이와 뿜이의 털날림이 시작되죠 어마어마하답니다 엔도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름은 뿜이 뿜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도의 미였습니다